장상을 초월하는 질. 아까까지 보아 씨한테 이렇게. 저는 보아 친구로 왔지만 선배님 뵙고 싶어서 더. 너는 어떻게 변명할 도리가 없어. 아 그래요? 저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손 선배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나온 거 같은데요. 이 친구를 변명 많이 해주냐. 아 이런 분이. 공기 봤어? 혜진 씨가 보는 손현주 씨와 보아 씨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? 현주 형도 꼭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? 아니요. 보아 씨만. 일단 현주 형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선배님이거든요. 드라마 스케줄이 되게 빠듯하다는 걸 저는 알잖아요. 그 시간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연기를 계속 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할까. 그리고 항상 저렇게 살아있을까. 그렇죠? 과분하지 않아요? 제 별명이 뚝배기인데요. 나보다 더 뚝배기 같은. 그래서. 식지 않는 사람이네요. 식지 않는. 죽지 않는. 그래서 뽑아도 뽑아도 피어나는. 그런 사람. 잡초라는 얘기네요. 보아 씨 역시 이제. 제가 1박 2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. 쑥스럽다. 안녕하세요. 보아 씨. 여자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. 마음 좀 해봅니다. 땡큐한테 땡겼네요. 정말로 좋아했어요. 많은 분들이 좋아했겠지만. 저는 그 넘버원이라는 그 노래 가사에 흠뻑 빠져가지고. 한때 뭐 그걸로 이렇게 거의 술을 먹고. 그러니까 되게 잘 들어보면 되게 서정적인 가사거든요. 너무 서정적이라. 그래서 막. 앞서줄만 해봐. 뭐 어둠 속에 그거잖아. 아 그. 어둠 속에 네 모습 보다가 나 눈물 내 눈물이 흘렀어. 그래가지고. 소리 없이 날. 뭐. 따라오면. 비추운 건. 파이널이고. 그 후배들한테. 후배들한테 얘기했던 게. 야 기가 막히다. 서정적인 그. 보아 씨의 가사. 넘버원. 이렇게. 멋있는데. 진짜 뒤에 딱이요. 짱이에요. 살짝 뽑아봐 주시면. 얼마나 잘해. 이것도 시키면 더 못해요. 그럼요. 한번 해보세요. 못한다니까. 1박 2일에선 다 하면서 오빠 왜 이러세요. 땡큐다. 우주워?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조금만. 어둠 속에 네 모습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어. 소리 없이. 이럴 때는 보아 씨 음악으로 샥 넘어가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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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보아고요. 네. 이제 앞으로. 신인 연기자로서. 연기도 하려고 하는. 그러면 해요? 네. 연애만 못하는 허당. 실제로도. 매력있다. 실제로도. 실제로도 그러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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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근하니까. 몸의 차이인가봐요. 우리 때리면 출렁 소리가 나는데 빡 소리가 나는데. 친구예요? 네. 동갑이에요. 동갑이에요 그럼? 동갑이에요.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? 몇 년 됐어요? 맨 처음 봤던 거는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연습생이었을 때. 그러면 슈퍼주니어의 연습생. 네. 그렇죠. 아시아의 별? 이미 아시아의 별이 됐었죠. 아시아를 호령하고 있었죠. 근데 동갑이었다는 거죠? 자괴감이 들었죠. 처음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? 인사했어요? 아 제가 그때. 계약을 딱 하고. 그 다음날인가 이제 그 이제. 저는 어떻게 보면 첫 출근인 건데. 새내기 연습생이잖아요. 완전 아기인데. 이 친구는 이미 자기. 이미 이제 그 아시아의 완전 별이 되어서. 인사를 했는데. 보아가 이제. 안 받았어요. 처음에. 아니. 내가? 왜 안 받았을까요? 아니 너 알어. 그래서 계속 인사를 했는데 안 받. 두 번 했는데 안 받아서 결국에는 좀 오기가 생겨서. 앞에 갖고 인사를 딱 했어요. 그래서. 그래서 인사를 딱 하고 나서 갔는데. 그때. 결국에 딱. 보아가. 매에 딱 한마디 하면서 딱 받았는데.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. 아. 보아 씨 기억나요? 기억나요? 기억 하나도 안 나죠. 이 마스크면 내가 기억을 안 할 리가 없는데. 뭘 고쳤어? 네. 뭘 고쳤어? 아니에요. 그렇죠.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.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요. 왜? 아.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. 보면서도 나 계속 눌러볼까. 저 안 했습니다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저 지금. 요새는 뭐라고 불러요? 보아 씨는? 저에게 공통호가 있어요. 뭐예요? 보아 씨한테. 뭐 누나라고도 안 모르고. 그거는 보는 님. 보는 님? 아. 네. 보는 님 혹은 건의사 님. 사실 뭐 시원 씨도 이제는 되게. 어마어마한 스타이잖아요. 그렇죠. 뭐 중화권에서는. 최고. 저는 보아 씨 옆에서 매. 저는,